네.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우리 미래대학이라는 컨셉으로 이분을 모시게 된 거죠? 글쎄 제가 3프로 주식대학을 작년 말에 론칭을 했는데 주식 그 자체만으로 다 승부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물론 이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했고 또 개편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나 송기령이라는 사람을 우리 대중들 앞에 세웠고 그것도 모자라서 25시간을 정말 빠트릴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조망을 25강으로 꾸면서 여러분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저분처럼 바쁜 분이 강연을 같이 가면 마주칠 때가 있거든. 단가 틀리더라고. 단가 틀려. 난 불쾌하지 않았어? 내가 저 양반하고 같이 봐도 뭐가겠어. 워낙 또 오래 하셨고. 같은 데서 불러줬다는 게 감사한 거지 나는. 그 자리에 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까지 갑니까? 그렇지. 왜 김불호 형도 괜찮은데. 누울 때 확실히 누워야 돼. 그런데 어쨌든 진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디테일이 엄청 강한 분야. 맞습니다. 이번에 같은 이런 기회 여러분. 가을에 송기령 부사장의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하면서 또 커뮤니티도 형성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 한두 개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혹은 어디 TV 채널 이런 데서 한 번씩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게 체계적으로 쭉 오랜 강의를 들으시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송기령 부사장의 강의. 100년 임원들 위주로만 들었던 강의니까.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모셔야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하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신재생 쪽은 뭐. 바쁘시지 뭐. 원탐이시죠. 원탐. 독보적이신 한병하 위원님. 뭐예요. 정부 어제인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또 2030년까지 진도 더 빨리 빼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원래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6% 감축이었습니다. 네. 2018년에 나왔던 탄소에 탄소를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 한 26%를 줄인다. 2030년까지 줄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0%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35에서 40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줄이라고 한다고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뭐 좀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우리 자체가 워낙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줄여야 사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2030년 목표를 대폭 상행한 이유가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오픈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유엔 기후총회가 있습니다. 글래스코에서. 거기서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각국의 액션 플랜을 확장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지금 유엔에다가 목표들을 적어내고 있는 상태가 쉽게 얘기하면 숙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숙제를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군요. 국제적으로 가서 만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이거 진도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뭔가 국내에서 발표가 있어야지 가서 너희들 여기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아는 주요 선진국들은 다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편입니다. 직전에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 같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나저나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총회 하는데 이게 뭐 저번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게 뭐 유엔총회인데 기후총회라는 게 그게 큰 겁니까 그랬더니 파리기후협약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네. 파리협약은 이제 계획을 갖다가 에드블룸을 띄운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를 1.5도씨 이하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환기하는 차원의 어떤 국제적인 이벤트였고 이번에는 액션 플랜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10년 동안 산업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얼만큼 써야 되고 그 안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확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데 뭐 주요국들이 지금 웬만큼 발표를 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가기 때문에 뭐 거기서 특별하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와 같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었다면 힘들었겠죠. 별로 의미도 크지 않았을 거고 이제 그들만의 EU와 또는 다른 국가들만의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는 그냥 무난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문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큰 이슈 없이 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합의라는 건 이제 그 합의 이후에 각국의 의무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강제성이 부과된다는 거죠. 강제성은 없어요. 파리협약 자체가 강제성 자체는 없습니다. 강제성 자체는 없는데 이제 서로 이제 감시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낸 계획들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 5년 이런 단위로 해서 이걸 이제 매번 이제 그럼 얼마나 감추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감시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OECD 국가들은 목표를 내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이건 밖에서 감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제 점검해갖고 우리 지금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거 정도밖에 못했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이제 측정이 딱딱 되잖아요. 되는데 이 국가는 이런 목표를 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들로 계속 압력이 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압력의 구체적인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세라든지 뭐 RE100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미 이제 시스템화 대구하고 있죠. 민간 영역에서 또 정부 단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기업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ESG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RE100도 갑자기 우리가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2%에서 얘기한 게 벌써 2년 훨씬 넘었었잖아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었다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아무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 10개도 넘었을 겁니다. RE100이 여러분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품 이런 것들을 리뉴어블 에너지로 생산한 것들만 쓰겠다라는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연합체를 형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뭐 우리는 항상 그랬지만 이쪽 산업 그러니까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컨센서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탄소중립위원회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나면 계속 이제 비난만 나오죠. 과연 이거 뭐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요구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좀 파악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까. 자꾸 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은 8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한 국가고 전력량에서 보면 전 세계의 평균이 28%가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플러스 수력.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8%예요.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2030년도가 되면 목표가 우리가 아까 탄소 감축을 확 한다고 가정했잖아요. 가정했는데 전 세계가 2030년 되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 트랙 레코드를 보면 약 60% 정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예요. 탄소 감축 40% 안에 전력 부분은 30%가 재생에너지거든요. 수력하고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늦어 있는데 2030년에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보도들로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안 해도 된다. 그럼요. 상관없죠. 토론해야지. 상관없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다. 좋은 정책 또 좋은 정치라는 게 당연히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컨센서스를 잘 이루면서 속도감 있게 가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꼭 어느 일방의 잘못이다 보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한병화 위원처럼 지속적으로 3년 5년 동안 계속 얘기해야지. 처음에는 소리 없는 메아리였지. 아유 또 나왔다. 그때 댓글이 있잖아. 한병화 또 저 위기파리 또 나왔다. 저 판소. 아니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왜 얘기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계속 저하고도 얘기하면서 계속 예산 프로를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 했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산업이 그렇게 움직여요. 특별히 수도 같은 게 우리가 보람이 있잖아요. 사실 김세훈 부사장도 여기 세 번이나 오시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오프닝은 10월 말일 시작일 거고요. 각국 지도자들이 오고 하는 건 아마 11월 한 10일 근처 되면 완전히 다 사이닝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영국 글래스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잖아요. 어떻게 3%가 특파원으로 파견할 생각이 있는데 갔다 오시겠습니까? 현장에? 11월 10일은 실적 시즌이라서. 저 그냥 한번 콱콱콱 한번 질러본 거예요. 갔다 오시면 저희가 막 그. 현지 연결해가지고 우리 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다 했는데. 글래스고 현재 한병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분위기가 이렇고요. 비즈니스 클럽 다 끊어놨는데. 그러니까. 퍼스트로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퍼스트.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이코노미로. 재생에너지 뭐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비중이 낮은데 예를 들면 비중이 높다고 하는 영국 같은 데가 최근에 바람 안 불어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프로가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제가 맞춤 답을 갖다가. 그러세요? 얼마 전에 해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해외 언론은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와요. 바람이 많이 분다 작게 분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중요하잖아요. 많이 불 때는 전력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영국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잔뜩 설치해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서 전력 가격이 급등하고. 그래서 천연가스 오르고 석션으로 이렇다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니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수만 수천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원래 심한 발전원이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런데 특정 기간에 바람이 조금 안 불고 태양이 작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느니 이렇게 비난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주에 포르케스트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포르케스트가 나왔는데 독일하고 영국 두 국가에서 역대급 바람이 분다. 역대급 바람이 불어서 벌써 이미 전력요금이 푹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하이렙니다. 이번 주에. 그건 제가 나중에 김 프로님한테 블룸버그 뉴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다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미국 유럽까지 곳곳에서 유가 올라가고 전염가스가 올라가고 공급 대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가 우리가 중요하죠.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몰려 있어요. 브렉시트로 인한 트럭 운전자들이 없어서 주유소 공급 대란이 있었죠. 전염가스 공급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었죠. 그건 가장 큰 대란을 입었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2050년 탄소 중립에 하면서 전력 부분에 카본프리를 갖다가 원래 2050년이었거든요. 2035년으로 앞당기기로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에 영국이 많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코멘트였어요. 그다음에 중국. 중국이 또 대란의 가장 원인이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공장이 순다. 탄소 중립 때문에 공장을 세우고 어쩌고 어쩌고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중국은 모든 것을 자기 컨트롤 하여 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반기에 너무 경제가 잘 됐고 하다 보니까 조금 슬로우 다운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탄소 중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또 올림픽도 있고. 네. 조정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하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요. 시진핑이 또 한 마디 했죠. 지난주에. 우리의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 2060년 이전에 할 것이고 2032년 전에 피크를 만들겠다. 가본 배출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같은 이바닥 전문가들한테는 이미 소문이 다 났던 얘기인데. 전력 부분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막에다가 400기가의 풍력 태양광 단지 만드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요. 400기가면 어느 정도예요? 400기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캐파가 지금 123기가입니다. 원전 하나가 한 1기가쯤 하지 않아요? 원전 하나가 1기가니까. 원전 400개? 그러니까 발전 양으로 따지면 400개는 아니죠. 한 100개 남짓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풍력 뭡니까? 타워. 타워 기준으로 수만 개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수만 개, 수십만 개. 풍력 단지를 갖다가 400기가를 짓는데 일단 4단계로 나눠서 짓는데 100기가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회사요? 우리나라 회사도 일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예를 들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요? 들어갈 거고. 타워지 타워. 태양광도 하나도 지금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의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더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라는 것은 ESS 나중에 나오면 저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소비되는 만큼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원전이나 화력이나 탁수력이나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만큼 100만큼 소비하니까 우리가 한 105만큼은 생산하자. 이게 이제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용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안 불어버리면 용량은 우리가 원래 한 300만큼 준비해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제로가 되니까. 시사평론가 출신이나 신문 많이 본대요. 실력이 막...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전기 안보 이 문제에서... 많이 봐. 심각하게 이거는... 그래서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요즘 있잖아요. 전 세계에 ESS 있죠. 우리 막 불나서 한때 문제됐던 거. 지금 설치 붐입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이 원래 ESS 설치에 전 세계에서 보면 5% 근처였거든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 재생연회 설치에 연간 매년 봤을 때 50%가 넘으니까 압도적인 국가인데 ESS는 별로 설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의 ESS 비중이 거의 40% 육박합니다. 전 세계에 ESS 설치가 100대면 중국의 40대? 원래 한 5% 남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장장치의 설치가 ESS와 같은 저장장치의 설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앞으로 수소가 또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저장하면 또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거 샌다. 샌다 그러면 수소야.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결국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느니.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네. 그 방향은 전혀 아닌 거죠. 반대입니다. 투자를 또 그 방향으로 배팅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는 있지만 역주행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가 편한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민감하시고. 통화지.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가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잘 반영이 되죠. 주식 가격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즘 여러분 전기차 한번 보십시오. 전기차. 배터리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바람이 불고 안 불고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대급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아까 골프했는데 제주도 골프 3박 4일 가보세요. 그러면 통상이 이렇게. 야. 하루 바람 없어도 해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쉽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 풍력 좀 폭등하는 겁니까? 역대급 바람이. 역대급 바람이. 역대급 바람이. 자. 그다음. 다음 주부터 바람 없네. 그다음 풍력 좀 팔아요.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아니. 그런데 ESS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 결국 배터리잖아요. ESS라는 게. 그렇죠. 배터리예요. 배터리라는 게 지금 자동차 여기저기 쓸기도 부족한데 그 ESS면 용량이 어마어마한 발전 이쪽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그게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됩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요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조금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ESS 시장까지 과거에는 ESS 시장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씩 될 정도로 우리나라만 한 적도 있었잖아요. 한 3, 4년 전에. 그런데 그 뒤로 불 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확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메이저 시장에서 빵빵 터지고 있죠.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유럽도 거기에 추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ESS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한병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큰 흐름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자는 건데 그것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종류별로 전기차, 배터리, 풍력, 해양광, 그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수소. 지금 1번마다, 2번마다, 3번마다, 4번마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섹터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일 화려한 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이거는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지금 트렌드입니다.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아요. 매니저들한테. 비싸서 못 사겠다.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에코프로, BM. 전부 다 그래요. 에코프로, BM, LNF, 시작해서 일진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로 이름이 딱 찍힌 것들은 PER 자체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50배, 60배, 70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런데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예전에 제가 바이오 붐을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뒤집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걸 네거티브하게 봐야 될 요인은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고. 단 1도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2019년 대비해서 4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 88%입니다. 난 이제 한껏 뛰었거든. 하찮 못 맞지. 어저께 제가 밤에 다시 한번 캐큐레이션을 해보니까. 88%? 88%고. 물론 올해 너무 컸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로스 차차는 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성장률은. 줄어드는데 이게 워낙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한 580만 대 정도 전기차가 신세계에 팔리거든요. 최소한 갖고 있는 분들은 팔면 안 되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끝까지 하는 가보는 어떤 펀드멘탈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옥제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비싸다고 팔아서는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은 계속 핵심 소재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비싸니까. 그럼 이제 주변 종목으로 확산을 시켜야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지만 묻혀서 잘 안 보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넓혀서 밸류시엠 부담 낮은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전기차 했으니까 이제 수소 쪽으로 보면 사실 내년도에는 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관련 회사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왜요? 왜냐하면 일단 올해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전 연도에 어마무시하게 오르면 그다음 연도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이. 그게 이제 올해의 풍력 관련주들이 그랬습니다. 작년에 풍력 관련주들이. 풍력 진짜. 난리 찼잖아요. 바람 바람 바람. 난리 찼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선을 좀 봤잖아요. 그렇죠. 조선을 봤고. 반면에 태양광 올해 좋죠.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차 쪽 밸류체인들이 좀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장이 움직일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오니까 저희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최신 리포트를 올려드릴 때 거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다 이제. 그 뭐 수소차 관련주들은 몇 개 안 돼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목표를 발표했잖아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거기 안에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한 정부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돼서. 네. 그거는 이제 내일 아마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시면. 내일 보고서 나와요. 아실 건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편하게 줄일 수 있는 게 교통 부분이에요.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사실은 정부가 의지로 갖고 가면 쉽게 쉽게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케이스는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된 게 누적으로 아마 올해 연말되면 한 만 한 6, 7천 대 정도 될 거예요. 넥소. 네. 넥소밖에 지금 없죠. 없는데 2030년은 그거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누적 대수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수소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기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대규모 수소. 여기 청라이다 엄청 크게 짓는다며. 1.3조 투자해서 지금 이미 지금 공장 짓는 작업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로 수소를 만들어요? 수소차 스택 있잖아요.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차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부품회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짓고. 그다음에 이제 SK. SKENS하고 플러그 파워. 네. 플러그 파워 또 잘 나가잖아요. 글로벌 1위잖아요. 그 회사가 둘이서 이제 2024년부터 생산하는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만들어서 이걸 이제 수출하는 거죠.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고 또 아마 다른 또 글로벌 회사도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도 역시 대규모 국내 생산공장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소점이 좋다. 그리고 보쉬. 아시죠?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보쉬가 지금 10억 유로를 투자해서 수소차 그리고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막 지금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리비안이라든지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배터리 소재부품 회사들 만나면서 다닌다. 그런 문제 주가 막 상가가 오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수소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수소와 관련된 소재부품에서 대량 생산 최저화된 국가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소시장의 차든 그게 발전이든 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그냥 공장 지으면 안 되나? 보쉬요. 보쉬는 지금 이미 유럽에다 짓고 있고요. 대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한국에 지금 많이 치르려고 해요. 보쉬도 한 번 한국에 공장 짓는지 보시죠. 보쉬요. 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한 거야. 그럼 아깝네요. 그럼 아깝네요. 한국 수소 보시오.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병화 위원님 말씀 가운데 회사 이름도 나오고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또 그냥 받아들이셔서 오늘 막 빨리 사자 이러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 방송 끝나고 최신 리포트들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한 번 공부해보자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바람 얘기 좀 해야죠 그래도.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어쨌든 바람이 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고. 잠잠했고.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올해 이제 이 풍력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풍력은 되게 크잖아요. 그렇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송을 해야 됩니다. 대중량의 물건들을 하다가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 바틀렉이 올해 굉장히 큰 허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커뮤니티 가격이 올라가니까 특히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풍력발전기 회사들이 올해 실적이 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원조료 가격이 오르죠. 그렇지. 또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묶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밑단의 업체들까지도 미쳤다. 미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개선되고 있죠. 철강제 가격이 오른 것들은. 많이 빠졌던데 최근에. 뭐 철강제 가격이 빠진 것도 있지만 터빈메이커들이 가격 인상을 이미 다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그 철강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우리 마진율이 떨어지니 가격 인상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부터 조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지스틱스 문제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뭐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내년까지도 그렇게 쭉 이어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폭력 부분도 내년 어쨌든 전 세계가 이 재생이 확대하겠다는 흐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회복될 것 같고요. 뭐 종목들도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두 종목. 네. 두 종목도 여전히 사실 내년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태양광이 이제 태양광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센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그리고 각 국가들마다 태양광은 공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었고요. 특히 태양광의 설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풍력보다 태양광의 설치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체로 좋은 게 이제 좋게 보시는 게 어느 쪽인지 저는 선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한병원 의원 그 디포트를 비롯해서 자료 어디 돼 있냐고 그러신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3프로TV 앱이 있어요. 많이 까셨는데 새로 개편도 해놨는데 이 앱을 딱 누르시면요. 제가 또 친절하게 가르쳐드려야 돼. 여기 송기령 부사장 강의 안내가 나오고 이거 이제 이거 닫으면 닫으면요. 여기 보면 시내 자료실이라고 맨 밑에 여기 있죠. 이 크로즈업 좀 해주세요. 시내 자료실 가운데 딱 넣어놨는데 이걸 딱 누르시면 저희가 리포트 자료 이거 다 올려놓습니다. 우리 방송에 있는 거.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영향한 미래에서 증권 이재훈 팀장. 서강대학교 킹영익 교수님 자료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3프로 앱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희가 이거 한다고 돈 꽤 썼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투자하시는 습성을 좀 길러주십시오. 여기에 또 저희 영상음성 서비스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화 위원님 신재생 대통령 한병화 위원님과 함께 진짜 글러스고 안 간다 이거죠. 찬스를 드린 겁니다. 글러스고요. 글러스고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갔다 오시면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을 어레인지를 해서 같이 오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또 갈 수는 없지. 네. 그거는 이미 지금 또 좀 추진 중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거기에 따끈따끈한 분위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장비도 굳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재중권의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